아허! 어허이! 어허! 아허! 아악! 여러분 제가 사랑니 수술로 뺐었거든요 양쪽 딱 사랑니 수술에 대한 느낌을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때는 27, 8 공중보건의에 가 있을 때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맨 뒤쪽 사랑니가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뺄 일 없었고 놔두고 놔두고 놔뒀는데 충북 증평에서 이제 공중보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인사하러 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청주, 청주에 있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선배님이 치과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그 같이 계시던 선배님 공중보건이 같이 하던 선생님께서 한번 인사하러 가자 그래서 어 좋아요 그러고 갔어요 그 치과에 갔습니다 뭐 치과 갔는데 좋더라고요 되게 큰 치과였고 엄청 큰 치과였어요 와 선배님 뭐 좋다 막 이러고 그냥 앉아 있었지 우리는 한 7시 돼야 끝나잖아 치과가 근데 우리가 한 5시 반쯤 갔어요 한 1시간 반을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선배님 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치과도 뭐 이렇게 둘러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거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야 뭐 케일링이나 뭐 치료할 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아 이쪽 사랑니가 좀 불편하긴 한데 라고 말했어요 아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나도 대답한 거야 근데 마침 그 선배님이 마침 구강외과 선배님이에요 구강외과가 사랑니 수술 이런 수술에 좀 특화된 과에 출신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구강외과 그러니까 사랑니 수술 이런 거 막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선배님인 거야 그래서 어 그래? 야 그러면 뭐 너 이거 사진 한번 찍어봐 그러는 거예요 파노라마 사진 그래서 어 그럴까요? 사진이나 찍어볼까요?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 치과 체어에 앉았지 그렇게 앉았는데 보더니 야 이거는 빼긴 빼야겠는데? 뭐 이렇게 해서 음식물 끼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막 보신 막 입안으로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하더니 빼는 게 낫겠는데?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요? 아니 왜냐면 뭐 이제 인사하러 간 거니까 끝나면 같이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술 사주고 보통 술 한 잔 사주시고 하니까 술 마시고 놀러 간 건데 그럼 갑자기 사랑니 수술을 하긴 게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이요? 그랬더니 아 뭐 또 청주 나올 일 있어? 그러는 거예요 사실 청주 나올 일 없거든 아니 나올 일은 없는데 그 선배님도 이제 워낙 자신만만 하잖아 자기 그 전문과에 외과에 뭐 하니까 너 빼라고 빼주겠다고 잠깐 고민했다? 어 근데 선배 이거 빼면은 이따가 식사하고 뭐 이렇게 술 한잔하고 할 때 괜찮을까요? 아이씨 괜찮아! 야 다 그 알코올로 소독하고 하는 거지! 야 뭐 선수 선수끼리 왜 이래? 뭐 이런 식이에요 주의사항 설명할 때는 술 먹지 말라고 하거든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이 빼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당일날 아이씨 괜찮아! 야 그 뭐 에이 선수끼리 뭐 그러시는 거야? 야 빼! 빼라는 식이야 하여튼 선배님은 빼고 가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같이 간 그 선배님도 야 형님한테 뺄 수 있을 때 빼면은 너 서울 가서 뺄 거야? 여기서 빼면은 선배님 외과 출신이신데 잘 빼고 좋지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 같잖아 그 외과 선생님이 빼주시면 되게 잘 뺄 거라는 믿음이 나도 있거든 당연히 어 그러게? 설득 당한 거지 빼고 그럼 빼고 식사로 갈까요? 시간도 왠지 딱 맞아 한 6시에 시작해서 끝나고 뭐 소독하고 뭐 주의사항 듣고 약 처방 받고 뭐 하면 딱 7시 딱 딱 맞을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 그럼 빼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짠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 그래 빼고 가 언제 또 나오냐 뭐 그러면서 막 쿨하게 빼주니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선배님이 딱 마취하는데 옛날에 반대쪽 신경치료 할 때 마취가 안 돼갖고 되게 여러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선배님이 뭔가 그냥 왠지 공중보건이라는 갓 치과의사 된 내 신생 치과의사가 볼 때 되게 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능수능란하고 막 베테랑 느낌이 나니 막 아악 크흑 크흑 하는데 허흑 하는데 어 마취도 왠지 찔러자마자 마비된 거 같아 졸라 잘하는 것 같아 느낌상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취하고 마취하고 기다렸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들 계시잖아 직원 선생님들이 위생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 수술발치 하신다고요? 아 네 그럼 먼저 주의사항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빼고 나서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심한 운동 심장이 많이 뛰고 숨이 헉헉 차는 심한 운동 같은 거 안 되고요 뭐 사우나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주의해주세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오늘 밤에 다 해야 되는 것들이야 술 마셔야 되지?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막 우아악 춤추면서 노래하면 막 헉 숨차고 막 그런데 안 된대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러고 끝나고 나올 때 그랬거든 형이 왜냐면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그때 뭐 우리 관사가 다 증평해 있으니까 야 끝나고 사우나 하나 하고 사우나에서 자고 가자 예 그러고 나왔는데 사우나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불긴한데? 그렇게 했다? 암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뭐 괜찮겠지 그러고 별 생각 없이 있었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고는 이제 선배님이 왔어 제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는 사랑니였거든요 이렇게 생긴 사랑니였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누워있는 사랑니였어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보면 웨잉 이걸로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머리 부분을 먼저 빼고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남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막 움찔움찔 흔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일로 쭉 해서 일로 다시 빼 왜냐면 입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야 과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겠지 하고 있는데 여기 잇몸을 일단 찢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아파? 안 아픈데요? 그러면 역시 마음속으로 막 와 역시 베테랑은 다르구만 이런 큰 치과를 운영하는 오너 원장님은 하아 씨발 멋있다 나도 나중에 존나 잘 돼야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윙 하고 이제 이걸 잘라 자르잖아 이거 두 번째 그림 윙 하고 이제 자르셔 윙 하이스피드라는 걸로 윙 뭐 아프면 말해? 하고 잘랐는데 이 치아도 사랑니도 이 안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다가 신경을 탁 건드릴 때 내가 쿡 쿡 쿡 쿡 쿡 그냥 뭐야 저 아프더라구요 어? 나 아프더라구 근데 마취가 되... 막 입술이랑 혀랑 이런 데 다 마취 됐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데 옆에다 추가 마취를 막 많이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? 조금 아픈데요? 아 그래? 그러면서 마취를 또 막 하시더라? 그러고는 다시 이제 잘라야 돼 윙 윙 자르는데 하 그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막 시리다고 해야 되나? 막 그냥 이걸 아프다고 해도 될 것처럼 엄청 막 그런 시리면서 그런 통증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 막 져 막 엄청 저리면서 차가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니까 씨발 사실 아픈 거야 그게 그게 아픈거지 그럼 뭐가 뭐 이렇게 주먹으로 쳐야 아픈가? 그게 또 아픈 거지 아 좀 하여튼 막 아팠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참았어요 왜냐면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 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막 엄살 부리는 것들 창피하기도 하고 좀 웃기잖아요 갖고 그냥 못 참을 정도는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 아팠지만 그냥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다 잘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뺐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자 이제 머린 나왔고 뿌리 꺼낼게 이제 요 뿌리가 잇몸 뼈에 콕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 틈새를 루트 피커라고 하는 꼬챙이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막 돌려 그래서 그 틈을 벌린다고 해야 되나? 막 막 쑤셔요 그러면 저 안에 쏙 박혀 있는 게 막 조금씩 움찔움찔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뜯어진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다가 여기를 뭘로 이렇게 꽉꽉 이렇게 후벼 파듯이 하면 이게 딱 뜯어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를 처음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꺼내는 거지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뜯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? 그래서 막 이걸로 막 꼬챙이 같은 걸로 움찔움찔 하는데 아프더라고요 아 그건 아팠어 진짜로 어? 꺼낸다 예? 움찔 어? 아 선배 선배님인데 아 반말 반말처럼 아 근데 아팠는데 어떡해 어어? 그러니까 선배님도 보통 하다가 아! 이렇게 비명을 지르거나 아프다고 하면 움찔하게 되거든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선배님도 내가 어! 하니까 딱 멈췄겠지 아 조금 아픈데요? 그랬더니 어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좀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하면 괜찮나 보통 하거든 그래서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어! 허흑흑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 막 그러니까 선배님이 어?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 그저거 아허 어허이 어어! 쓰읍 흐흑흑흑흑흑 선배님이 아 이거 그냥 못 베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마취를 더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후배면 좀 편한 것도 있어 사실 실제 환자면 그렇게 못하지 근데 후배기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아 이게 원래 좀 그러고 이게 뜯어질 때는 느낌이 나요 안 아파도 막 시큰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원래 나거든 쒀냐 내가 서허잇! 서허! 서허! 그러다가 근데 선배님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막 흔들흔들하고 나오기 직전이니깐 아파하는데 힘을 한번 꽉 준 거야 이제 끝장내려고 그냥 잠깐 아프고 말자 딱 꺼낸 거예요 근데 내가 어허! 어허! 아아악! 아아아악! 내가 나도 모르게 비명을 아 비명을 질렀어요 진짜 그 치과에 누워서 으악! 이렇게 진짜 으악! 이렇게 두 글자를 질렀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니까 어허! 어! 아하다가 딱 꺼낼 때 으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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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딱 그때 꺼낸 거였어 그래서 어허! 어허! 하고 있는데 아 다 꺼냈대 하.. 땀 막 줄줄 나고 막 아 이거 다 꺼냈어요? 막 그거 안도감 아 이거 다 꺼냈어요? 이거 왜 다 꺼냈어요? 다 꺼냈대 괜찮대 실밥 하나만 묶지 아 야 감사합니다! 막 나도 모르게 막 아 감사합니다! 막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실밥을 묶고 끝났어 그래서 뭐 손 물고 선배님한테 인사하려고 고마우니까 했더니 이미 이제 옆에 있는 환자분 보러 가셨는데 그 환자분이랑 다른 환자분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되게 되게 아프게 치료하는 치과인가? 이제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내가 되게 크게 소리 질렀거든 진짜 좀 미안.. 미안하더라구요 제가 이제 나왔죠? 데스크 카운터 같은 데로 나왔죠? 그 데스크에 선생님들끼리 이미 그 소문이 퍼진 거야 비명 질렀다 제가 원장님 후배 제가 비명 질렀다 수술하다가 그렇고 그 보시는 눈빛이 약간 좀 피식.. 뭐 그런 약간.. 피의식인가? 약간 그런..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꽁쓰꽁쓰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직 원래 좀 아파요 아 쪽팔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마무리하고 대기실로 왔는데 대기실에 저랑 같이 갔던 그 형님 계셨잖아요 그 형님이 야! 비명 질렀다며? 그 형님.. 졸나 크게 언제 그렇게 퍼진 거야 일사불란하게 괜찮아? 뭐 이게 아니고 야! 비명 질렀다며? 되게 화끈화끈 되게 얼굴 뜨겁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선배님 끝나가지고 같이 막 엄청 맛있는 거 막 비싼 거 막 사주시고 뭐 그 식사 자리에서도 막 술 주시잖아 근데 아 형 이거 오늘 빼가지고 마셔도 돼요? 에이씨 이거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지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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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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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고 마셨어 분명히 간호선생님이 두 번이나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빠셨지 뭐 그냥 뭐 근데 내가 나도 치고 있었거든 그때 빼기도 그렇고 하니까 막 얼음 찜질하면서 마시고 얼음 찜질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다가 보통 이제 공중보건이 하면은 노래방을 그렇게 갔어요 그때는 갈 데가 또 없거든 뭐 뭐 당구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PC방 가는 것도 아니니까 노래방을 가 그럼 내가 또 막내야 그럼 또 템버린 쇼 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오예! 막 그러면서 놀았을 거 아니야 선배님들 즐겁게 해드렸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숨차고 분명히 운동하지 말라고 숨차는 운동하지 마시라고 피 굳은 게 터질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다 끝났어 자리가 막 얼얼하죠 막 약 때려 넣고 막 하는데 막 아프죠 욱신욱신 하죠 이제 마취 깨면서 막 욱신욱신해 근데 그냥 했는데 다시 증평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야 사우나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내가 아는 데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갔어요 하지는 않아야 되거든 뜨거운 거 그 한증막에 들어가면 안 이거 막 큰일나지 그거 안 가야 되는데 뭐 샤워하고 이랬는데 야 잠깐만 들어갔다 가자 뭐 1,2분만 해 나도 모르게 씨 갔어 잠깐 앉아 있었어요 한 2,3분 있었습니다 근데 막 더운 걸 또 원래 잘 못 참아 그래서 나가 있을게요 그러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관사로 들어갔죠 증평 관사로 가서 뭐 주말이었을 거예요 가서 이제 TV 보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여기 이 안에 어떤 한 점에서 입체적으로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이 만나는 이 사랑니가 있는 그 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곳 있죠 빠진 곳 사랑니가 빠진 곳 거기서 고통이 피어오른다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거 있지 막 그런 느낌이 여기서 계속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약 막 두 봉지씩 먹고 그러다가 막 그때 플스하면서 하여튼 시간 때우고 막 테레비 보고 있다가 막 안 되겠는 거야 막 어! 막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화면 보고 막 이렇게 뭘 하여튼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! 이런 소리가 나도 나도 모르게 나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내려고 내는 게 아닌 거 뭔지 알죠? 그렇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왠지 꽉 물 때 좀 덜 아픈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시원하면서 덜 아프더라? 그래갖고 제가 진짜로 이거 만화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이거 묶었다니까? 이렇게 해서 그때 무슨 수건인가 무슨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고 있었어 진짜로 어! 지금은 이거 수건으로 안 묶이네 그때는 왜 묶였지? 그때는 얼굴이 작았나? 하여튼 이걸로 꽝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테레비 보다가 진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니 수술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걸 잘 안 지키거나 하면 진짜 아플 수도 있을 저는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뺄 때는 주의사항 잘 지키고 했더니 그렇게까진 안 아프더라고 근데 한 번 진짜 너무 고생해서 사랑니 수술하는 분들한테 미리 경고를 많이 합니다 충분히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달라 엄포를 놓죠 아예 근데 그게 막상 빼면 또 그렇게 막 엄청 아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주의사항을 안 지켰었던지 뭐 운이 좀 없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좀 아플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사랑니 뽑을 때 안 아프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사랑니 안 아프게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직박이였습니다 밀어 가시고 염화물, 수화물, 뭐 그게 한의학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?